동대문 의뢰 주민추천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던 민병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가 주민추천후보로 출마선언을 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가 묻혀지는 것이고 또 저의 명예가 실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고 제 남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난 3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동대문 주민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포옹하고 울어주시고 힘내라고 하고 격려해 주시고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선거였고 가장 깊은 사랑을 받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저는 여기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도 주민이고 또 저를 채찍질하는 힘도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의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2등은 의미가 없다. 불확실성에 몸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은 주민들의 사랑을 통해서 느낀 심정은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저버릴 수 없었지만 불확실성에 몸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회 없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출마를, 제가 사퇴를 하고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길에 제가 협력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선거하는데 제가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공천한 장경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경태 후보가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회의원 시절 동안 대한민국 혁신성장 디자이너로서 제가 하는 만일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또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도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사면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디자이너로서의 꿈과 용기와 상상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의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촛불개혁의 완성과 코로나19 국낭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적 결단을 해주신 우리 민병두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동대문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두호님이 장경태고 장경태가 민병두호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정말 힘든 결단을 해주신 민병두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에서 민병두호 의원님께 당초에 불출마를 권유해드렸을 때 민병두호 의원님의 출마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민병두호 의원님에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있었던 그런 구설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병두호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결백을 충분히 입증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 의원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은 당의 권유를 늦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만 민병두호 의원님의 결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민병두호 의원님의 소중한 결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민병두호 의원님의 결단으로 우리 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당 소속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당의 결정을 따라주시는 결과가 됐습니다. 단 한 분의 당명을 거스른 출마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21대 총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그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깊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또 희생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129명 국회의원 모두의 소중한 결정, 단결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평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민병두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17대 국회에서 함께 정치를 시작을 한 동료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 자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두호 의원은 우리 시대에 아주 유능한 전략가입니다. 제사, 유능한 제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의 아픈 삶을 보듬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는 2등은 소용없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역시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또 우리 역사의 한발 진보를 위해서 그동안 싸워왔던 노력해왔던 민병두호 의원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친구이고 함께 손잡고 갈 동료고 그리고 반드시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를 개혁해낼 그런 함께 가는 사람들 속에 민병두호 의원은 우뚝 서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그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민병두호 의원의 이번 큰 결단 이것을 잘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2년 동안에 민병두 의원의 의정활동과 같이 했던 동료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착하디 착한 선하디 선한 민병두가 무소속으로 나갈 때 아픔은 우리 동료들 다 알고 있습니다. 19대 20대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을을 위한 눈물을 누구보다 많이 흘렸고 거기에 대한 입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그런 아픔에 동대문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 때는 그 심정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알 겁니다. 반드시 민주정부 승리와 문재인 정부 승리를 위해서는 2등은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지금 1등 조금 앞서 나가는 장경태 후보한테 그 바턴을 넘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병두 우리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같은 3선의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선거도 마다하고 온 이유는 민병두 의원은 우리랑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승리와 또 민주주의에 정말 대한민국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국회가 정상으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민병두 우리 의원은 우리랑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착하지 착한 민병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노국래 의원입니다. 민병두 의원의 오랜 동지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직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자기를 버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적통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큰 결단 내려주신 우리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우리 민주당의 기중하고 기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전략가로서 기획가로서 최고의 전략과 기획가로서 더 큰 역할을 하리라 응원합니다. 민병두 의원의 결단 양보해를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장경태 우리 후보가 큰 승리할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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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